네 안녕하세요 인터폴의 월드스타 정지윤 기자입니다 한달간 축국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월간 이슈 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로 2020, 유로 2020이죠 이어 도쿄올림픽까지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번 월간 이슈에서는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따른 축국의 여파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주장이죠 이상민 선수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K리그, J리그, 중국 슈퍼리그 모두 다 올스톱이 됐고 국내 겨울 스포츠인 배구 농구는 아예 조기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메이저 대회 두 개가 있었죠 바로 유로 2020과 2020 도쿄올림픽인데요 모두 다 1년 연기가 됐습니다 유럽 확산세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유로 2020이 먼저 연기가 됐고요 결국 올림픽도 아베 총리와 또 IOC 위원장이 합의를 해서 1년 연기가 됐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김업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인데요 올림픽 대회 자체가 군면제 혜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선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대회입니다 올림픽은 23세 이하, 좀 특별한 규정이 있죠 23세 이하만 출전할 수 있고 와일드카드 3장이 쓸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1997년생들 축구선수들이 나이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선수들이 내년에는 24세가 되기 때문인데 올림픽 본선 지출을 이끌고도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와일드카드 3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오면 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회수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대상자를 보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백승호 선수 이동준, 김대원, 정승원, 김동연, 김진규, 이동경, 강윤성, 이위연, 정태욱, 송범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력의 문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단합, 분위기 모든 게 지금 엉망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김만봉 감독이 이번에 올림픽 대피티를 맡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한 스타 플레어보다는 여러 선수의 조직력을 끌어올려서 원팀으로 가자 이런 걸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특히 1997년생들을 중심으로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직력, 단합, 분위기 모든 것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동경 같은 경우에는 A대표 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핵심 선수거든요 여기에 이동준 선수는 K리그의 2MVP를 차지했기 때문에 김합범 감독의 축구에서는 정말 핵심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지 못한다면 사실상 대표팀을 재구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축구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몇몇 선수들도 연락도 해보고 또 관계자 얘기 좀 들어봤어요 모두 지금 긴장, 좀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일단은 챔피언십 MVP였던 원두재 선수는 선수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게 뭐 일단 준비를 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 주장 이상민 선수는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서 연결도 좀 해봤는데요 사실 대상자는 아니에요 1998년 1월생이 빠른 생이거든요 그래도 걱정된다고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주장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인터티비에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했고요 전화통화로 음성만 좀 연결이 됐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제일 솔직히 머리 아픈 거는 감독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2020 도쿄올림픽이냐 2021 도쿄올림픽이냐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2020 도쿄올림픽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명칭을 그대로 썼으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선수들의 기회를 줘야 된다 1997년생 축구선수들의 출정을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지 티켓을 이 선수들이 따잖아요 물론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 이 중심적으로 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군면제의 혜택이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이 대회만 바라보고 준비한 선수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선수들의 기회가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스페인 매체 아스에서도 언제가 됐든 1997년생 축구선수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문제가 된 올림픽에 대해서 올림픽 특히 축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선수들이 앞만 바라보고 올림픽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상수태가 걸린 지금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결되기를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월간 이슈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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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